안녕하십니까 This is 진상도 오늘은 정말 비상식량 중에서도 목숨만 부지할 수 있는 식량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압축식량이 되겠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이머전시 키트 해서 딱 꺼내잖아요 압축식량 같은 게 들어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냐고? 영화에서 나오던데? 아닌가? 아니면 말고 Let's take it! 그러자 룩! 자 이거 뭐부터 시작하지? 이거 난감하네 이거는 저번에 했던 베트남 비상식량이에요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여기 나라별로 선별할게요 나라별로 이거는 제가 좀 공부를 좀 했어요 공부를 안 하면 못할 것 같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거를 보내주신 우리 라션 구독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하루의 연량은 800에서 1100 칼로리 정도라고 합니다 최소한의 칼로리를 채워줄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압축식량이에요 주로 콩을 갈아가지고 압축을 해가지고 과자같이 먹는 거지 그것도 물 없이 먹을 수 있게 만들어졌다고 해요 또는 물에 섞어서 먹을 수도 있게 유통기한은 평균적으로 한 5년 정도의 유통기한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국내에 사는 거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설명을 뭐 안 드려도 알만큼 사실 유명한 압축식량이에요 노르웨이 뿐만 아니라 나토가 승인했다고 해요 그리고 노르웨이 해군에 납품되면서 군안식량의 표준이 되었던 바로 그 세븐오션스 제조사는 이거 GC리버컴팩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참고로 이게 1996년 강릉에 침투했던 북한 잠수정에 이게 나왔대 이 나라가 다 인증을 했나봐 아유 한국도 있다 여기 코리아 하나 둘 셋 넷 이거는 정식 수입한 거니까 한글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당 269칼로리라는 거겠지? 아 이렇게 포장이 되겠구나 티열 업 여기를 찢으라 이거지 오우 이렇다고? 아 원두 굉장히 미끄러워 이게 어휴 비닐에 쌓여있어요 이거 한 세 개만 봐라 생각보다는 어 뭔가 잡곡류가 많이 들어간 거 같은 느낌? 어휴 그냥 부서지네 자 BP5 비 프리페어 5이어스 9개 막아있고 2286칼로리 영양제라고 해도 될 만큼 다양한 영양 성분이 들어있다고 해요 주로 아프리카나 북한 등의 영양실조 지원을 위해서 1980년부터 유니세프에 납품이 되었다고 합니다 뭐 그냥 먹어도 되고 뜨거운 물에 파서 먹어도 되고 2017년에 만들어졌구나 거의 비슷한 거 같아요 거의 똑같네 BP5 보다는 영양 성분은 적지만 이게 갈증 유발을 덜 일으킨다고 하네요 유통기간은 7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모양은 거의 똑같아요 자 다음은 바로 미국으로 가볼게요 미국 다트릭스 DX2400F라는 건데 요거는 유통기간이 지난 거예요 제품명은 다트릭스 DX2400F 에머저씨 라션 2000년에 만들어졌고 2025년까지야 다트릭스는 세계적인 인증기간 미국 정부에서도 인정받은 검증된 제품이죠 이게 미국 캐나다 소방서 등에서 사용된다고 합니다 12개의 바가 있네요 골판지 색깔이네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오 SOS 러션이에요 이거는 미국 해안경비대 인증 로이드 선급 인증 그리고 유즐랜드 선급에서 인증을 했네요 2019년에 만들어졌구나 그리고 2024년까지 이렇게 해놓지 오 이게 낫네 훨씬 편하네요 불화니까 오 이거 다 묻어있네 약과 냄새가 나요 약과 턱이 돼가지고 떨어지지도 않네 세상에 카라멜이 좀 녹으면 끝에 쏠리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2알바 이것도 2400칼로리고 이거는 특징이라면 지퍼라고 되어 있대요 이게 오 그렇네 그리고 다른 압축식량에 비해서 비타민의 영양성보가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느낌이 딱 뭐냐면 거대한 칼로리 밸런스 향도 딱 그 향이에요 그럼 독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중국에서 만든 거야 중국 진앙 따오라는 회사에서 만든 비상식량이구나 압축식량 그리고 이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봤어 진앙 따오 자기네들이 OEM을 생산하고 있다고 뭐 또 대놓고 선전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알았어요 콤바 세븐이네요 그리고 2036년? 다른 나라는 다 5년 아니면 7년이잖아 이거는 인증인 기관에서 한 것 같지는 않고 자기 회사에서 그냥 임의대로 정한 것 같아 초콜릿 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고 있습니다 피넛 땅콩 향이 나네 어우 이게 나은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는 얼티비탄 이거는 좀 달고나 같은 느낌이 나요 달고나 이 제품이 바로 친황 따오라는 중국의 식품회사에서 만드는 압축식량이에요 헷갈리면 안 되니까 이것도 멀티비타민 이렇게 비교를 압축 병건 이게 진황도해양식품유안공사는 군에도 납품하고 일반인한테도 판매하고 OEM 받아서 3개로 수출도 하고 뭐 그런 식품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식약처에서 정밀검사로 합격이 됐다고 하거든요 이거 먹어보니까 뭐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 뭐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되나 진상도 세븐오션스 이곳부터 한번 마셔볼게요 한마디로 버터링쿠키 단맛이 싹 빠진 맛 비상시에는 먹겠지만 이거 생각보다 다음이 이제 BP5 우유 상한 듯한 느낌 그런게 느껴지나요 BP2R 오우야 이거는 먹을만해요 다트릭스 다트릭스 오우 나 다트릭스가 궁금했어 이거 이거 맛있게 된다 버터링쿠키에 계란과자 바다코코나 지섞은 뭐 그런 맛이야 간식용으로도 먹을 수 있을 만큼 맛있네 음 질적인 건 뭐 그걸 다 떠나서 맛으로 다트릭스 다트릭스 그 다음에 문제가 이 SOS인데 야 이거는 정말 하얀 가루 같은 것도 일어나고 어우 이건 설탕이 막 먼지에 뒤섞이는 막 그런 오묘한 어우 와 어렸을 적에 내가 캐러멜을 이렇게 먹다가 어머니 화장대 앞에다가 이제 캐러멜 잠깐 오는 거지 장난감 만지면서 딱 배와 물었는데 이게 어머니 립스틱인 거지 그냥 캐러멜과 립스틱이 짬뽕이 된다 그런 맛입니다 이거 아니면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어 면 먹지 못 먹었어 이것도 못 먹었어 이걸 먹으래 이게 뭐냐면 어렸을 때 캐러멜 먹으면서 장난감 갖고 놀고 있다가 캐러멜을 먹었지 장난감 만지면서 캐러멜 한입 먹고 만지면서 먹으려 했는데 립스틱을 먹은 거지 먹고 나서 깜짝 놀랐어 이게 무슨 맛이야 종식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헝겊이 있어 그래서 입으로 막 닦은 거지 근데 그게 우리 동생 기적이었어 이제 미국까지 했으니까 독일 초콜렛 맛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초콜렛 인위적인 향이 나오니까 좀 못 먹었어요 그 다음에 피논 이건 괜찮을 것 같아 이건 자주 먹었던 것 같은데 이건 괜찮아 버터링 쿠키에다가 피넛 버터 이렇게 찍어 먹는 맛 그런 맛이에요 이거는 하이에너지바 똑같은 거 오 맛은 거의 똑같은데 하이에너지 바가 좀 더 짭짤해 여기 멀티비탄 음 이거 괜찮네 버터링 쿠키 버터링 쿠키 달고나를 쫙 이렇게 올린 거지 일단 맛도 이거 똑같은 게 있는데 이거 맛있을 것 같아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압축병 이거 괜찮은데 버터링 쿠키 60% 바다 코코넛 40% 거기에 피넛 버터를 살짝 이렇게 찍어서 먹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거 저번에 먹었던 베트남 향신력은 너무 강해 자 맛으로만 따지자면 압축병검 이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다트릭스 이거 물에다가도 녹여서 먹이잖아요 오 이거는 하자마자 그냥 바로 넣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죽같이 해서 애들한테 먹이는 거죠 다트릭스나 오 이거 잘 녹네요 다트릭스도 과자를 뜨거운 물에 불려 먹는 그런 맛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압축식량 분한식량을 리뷰했습니다 중국의 진황도 압축식량이 맛은 좀 괜찮았다고 하지만 가장 믿을 수 있는 거는 노르웨이 압축식량이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선택한다면 전 다트릭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브릿지푸드사의 전투식량형 디저트가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구독과 함께 moi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